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사, 일단은 주주가치 관련된 내용, 배당 관련된 내용, 이런 전반적인 허재로 인해 주가가 현재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중심에 라는 제목입니다. 동산은 매우 양호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당장의 잉여자본을 모두 소진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 상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50%의 총 주주환원율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인 성장성도 겸비하고 있고 은행 및 이자 이익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그간 비은행 계열사의 M&A 등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내수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밸류션 상단의 재난의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배당, 주주환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죠.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원입니다. 신고가 구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일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2평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차이시는 하시고 저점이 오면 다시 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일반적으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말 배당에서 1분기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동사도 그런지는 주주분이나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데 그걸 1분기로 보통 많이 옮겼어요. 금융회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내용이 돼 있고 동사도 그런지는 주주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동사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분기 말을 기준해가지고 쉽게 말해 1분기 말이면 어떻습니까? 3월 31일이 돼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이 거래 전까지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 상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1분기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주주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회사 주담한테 IR 담당자한테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통은 그렇죠? 배당주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이든 1분기든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배당, 예를 들면 연말 배당이다. 그러면 12월 28일, 27일 그러니까 31일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30날이잖아요. 거기서 이 거래 전이면 보통 28일 거기서 주말이 끼면 좀 더 앞으로 당기겠죠. 아무튼 그럴 때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저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대 분이시거나 80대 이러신 분들은 배당을 받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조금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부분만 찰신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 배당 기준일이면 보통 12월 초에 보통 고점을 찍습니다. 보통 12월 10일에서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한 12월 15일 사이. 이때가 항상 최고 고점을 찍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배당, 고배당 주다, 투자한다 싶으면 배당을 받지 않고 상승분만 찰신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락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배당락을 다시 맞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모로 갈아타는 것.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본인 성향에 따라 하십시오. 나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배당 받는 게 좋다. 이러신 분들이 배당 받으시고요. 아니다. 나는 단기적인 상승분만을 먹겠다.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맞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상승분에 대해서 찰신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가 권익때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지지대는 5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2차 지지대는 5만 5천원이 되겠고요. 3차 지지대는 5만 3천원, 그 밑에 5만 1,500원, 그 밑에 5만원에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에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 달 동안 487만 6천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죠. 기관 어떻다? 123만 1천주를 샀습니다. 역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계속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어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은 사고 있고요. 투신도 사고 있고 은행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다. 그래서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위주로 이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료 0.03%? 예,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최대의 지분율은 국민연금의 8.3% 가지고 있고요. 블랙락에서 6.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 보통은 어떻죠? 은행, 보험, 증권을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대부분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0조 7천억 원대에서 23년도에 28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하고 24년도에는 30조 4천 원까지 조금씩 성장성이 약간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조 6천억 원대에서 23년도에 6조 9천억 원대, 24년도에 7조 원대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대비 23년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23년대비 23년도에는 약간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떻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금융주의사는 뭐를 보고 투자합니까? 배당, 주주환원정책을 보고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배당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분기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했다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자사주 소각하면 당연히 쉽게 말하면 EPS가 올라가니까 밸류이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평가 상태로 된다는 걸 투자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순이익도 4조 8천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까지 23년도에 증가했다가 24년도에는 5조 원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3년도 1분기 때 2조 천억 원대에서 2분기 때 2조 5백억 원대 23년 3분기 때 1조 9천억 원대가 약간 감소를 하죠. 4분기 때는 7천억 원대까지 그 다음에 다시 1분기 때는 24년 1분기 때는 2조 원대 2분기 때는 1조 9천억 원대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대회 보시게 되면 4분기 때 22년도에 5천억 원대에서 23년도에는 7천억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배당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21분기 때 2조 천억 원대에서 2조 200억 원대 2분기 때 2조 500억 원대에서 1조 9천억 원까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23년도에는 약간 쉬어가는 장세다. 쉬어가는 실적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유보율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들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돈을 팔아서 장사한다. 이 말이 좀 애매하지만은 좀 이상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대출이자율과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율 쉽게 말하면 스프레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려줄 때하고 돈을 저축받았을 때 고단 인자 마진률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인율 같은 경우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23% 그 다음 25년 돈으로 23% 역시 어떻습니까? 일반 제조업 5에서 8% 대비 한 3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주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 내가 투자한 회사? 상당히 배당을 많이 주네? 상당히 영업인율 높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야 너무 남기는 거 아니야? 우리 서민들 조금 대출이지만 조금 줄여줘? 그런 상황이란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현재 일반 제조업 대비 거의 3배 이상이다. 영업인율이요. EPS 같은 경우는 BPS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12,600원 25년 실적 기준으로 13,200원이 되겠고요. BPS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149,557원 25년 기준으로 157,98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쉽게 말하면 은행, 보험, 증권 은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장사하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PER로 밸려지면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본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일반 제조업,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PER로 밸려지면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밸려지면 PBR로 본다. 자산가치 대비 현재 밸려지면 얼마다. 아니면 쉽게 말하면 청산가치 대비 얼마다. 이게 바로 PBR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되거든요. 15만원에서 16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밸려지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15만원 기준이면 PBR의 0.4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PBR 0.4배 수준입니다. 현재 4만6천원에서 6만1천원까지 상당히 언급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현재 밸려지면 PBR의 0.4배 수준이라는 거죠. 적정 밸려에서는 보통 PBR는 0.5배에서 1배 수준이 적정 주가입니다. PBR 0.5배에서 1배 수준인데 현재 주가 위치에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적정 주가 하단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5에서 16만원으로 되겠거든요. PBR 적정 주가에 1배 수준은 얼마냐. 15만원 기준이면 한 7만 5천원 되겠습니다. 7만 5천원에서 8만원 수준이 적정 주가의 하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6만 1천 5백원입니다. 6만 1천 5백원인데 적정 밸려에서는 하단은 7만 5천원에서 8만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가서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유가, 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 36%, 이자 수익이 23%, 신탁 업무에서 19%, 외환거래에서 Fx 쪽에서 12%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다 보니까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이 있는데 돈이 돌고 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인데 돈을 빌릴까요? 어디서 빌릴까요? 물론 돈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이런 스프레드도 있어요. 이자 수익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참고하시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알고 계셔야 될 거 말씀드린 겁니다. 금융회사가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시중은행의 규제를 약간 풀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은행회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행을 현재 조금 뭐라고 하면 조금 주제를 약간 풀면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전환되는 것을 약간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가 되겠죠. DGB 금융지주, 그 다음에 대구경남은행이 있고 또 뭐 JV 금융지주, 전북은행,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금융회사 있죠.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변동내역 대입이 되면 유상증제 할 일이 없죠. 보통 보면 유상증제를 하지 않고 보통 배당을 주죠. 배당. 오히려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했다가 자사주 소각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KB국민은행, 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그 다음에 부동산신탁, KB생명보험, 손해보험,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영, 저축은행, KB증권, KB캐피탈 다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거나 다 관련된 회사 보조 상당히 많습니다. 어휴, 끝도 없네. 다 보여드려보니까 시간이 좀 가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국민 오늘 종가 6만 1,300원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2.4% 증가했고 23년 대비 24년 정도 약간 주춤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약간 은행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이자가 많이 남으니까 이걸 서면을 다시 돌려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자 수익률을 약간씩 내리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조금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준에서는 24년도에 한 차례에서 한 세 차례, 보통 두세 차례가 보통 얘기하는데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는데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의 금리 이자율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데 서민 입장에서 좋고 주주부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데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일단은 금융주는 현재 저 PBR, 아까 말씀드렸죠? 동산은 현재 PBR 0.4배 수준인데 적정 밸류에서는 PBR 0.5배에서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7만 5천에서 8만 원이 적정 주가 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저평가 상태다. 저 PBR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PBR의 금융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어떻습니까? 배당률을 첫 번째 올려준다. 두 번째는 분기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현재 계속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사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연말 배당에서 1분기 배당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동사도 그런지는 주주분 입장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안 받고 상승에 대한 상승 이익만 보고 저는 빠져나옵니다. 보통. 그런데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맞는 것에 대해서 난 그중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배당락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상승분만 찰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80.4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구간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4.1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실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주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립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립 참고하시고요. 손전란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는 55,000원 2차는 53,000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B금융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